살짝 천기범에게 천기범 돌파 그리고 외관변결 빠르게 김동욱 와이드 오픈 짧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재호 골 밑 들어갑니다 이미 골탠딩이 선언되면서 오랜만에 성공 기회를 살려내는 서울 SK나이스입니다 자 시간을 쫓겨요 쏴야 됩니다 김동욱의 슈 풀발 자 SK가 지금 수비가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스리포인트 정재호 선수입니다 자 어느새 넉점까지 추격하는 서울 SK입니다 정재호의 석점까지 그 로마클레업을 한번 하고 나서 정재호 중에 금세 되네요 정재호는 그러니까요 자 이 쿼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? 외부인 선수가 나온 것보다는 3선이 공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총점 다시 한 번 성점 이제 한 점까지 추격하는 서울 SK나이스입니다 기옥광을 바꾸자마자 3점을 맞았단 말이에요